그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떨려. 떨린다, 진짜. 벌써 무서워.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까 보이그룹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보이그룹들도 안 좋아하고. 아, 강수를 던지네. 잠시만요. 김승수 프로듀서의 표현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아니, 근데 방금 반응 때문에 지금 꺾는 거 아니고 진짜로 약간 갓 나온 따뜻한 식빵 같은 노래였어요, 정말. 제이야. 우리 이길 것 같다? 아니, 근데 지금 자신감이 있을 만한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청량함을 더해 DKG 색깔로 재해석한 이대휘 프로듀서의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기우! 와, 저렇게 나와? 천점 만점인데. 1분 기대 점수는요. 1위 300점을 받았었는데요. 오, 만점이죠, 거의? 최종 점수는 몇 점일지? 야, 천점 다가와ρα판에 놓칠 것 같지. 이번 대회가 나갈 Queen Naomi. 이해보다는 2위, 이해보다는 3위, 이해보다는 4위, 이해보다는 4위, 이해보다는 4위, 이해보다는 4위, 이해보다는 4위, 이해보다는 5위, 이해보다는 5위, 이해보다는 4위, 이해보다는 4위, 이해보다는 5위, 이해보다는 9위가, 이해보다는 3위가 몸을 이렇게 마 Reagan를 진행할 수 있어요. 825점 지금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에요 굉장히 와 너무 세다 너무 세 아니 지금까지 결과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에요 자 이거 어마어마한 점수인데요 대박인데요 진짜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는 도코 프로듀서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너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게 데스레트리라 다행이다 도쿠시마쿠시마쿠시마스 나만이 있는데 나 경혜씨